엘리나는 그 리두아니아의 그 아름다운 작은 마을에서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자본의 그 힘에 밀려서 그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계속 그 밀려드니까요. 카페의 그 매출이 계속 그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. 한때는 그 마을 사람에게 참 그 인기 있던 그 카페였는데요. 이제는 그 유지 자체가 힘든 그런 그 막다른 골목까지 그 이르렀던 것입니다. 어느 날 그 엘리나는 그 카페의 창고를 그 정리하다가 오래된 그 상자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. 그 상자는 그녀의 그 할아버지가 물려준 것입니다. 엘리나는 그 상자 속에서 금빛 열쇠 하나를 보게 됩니다. 엘리나는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그 할아버지가 그 꼬마였던 그 자신을 무릎에 그 앉혀놓고 얘야 이 열쇠는 말이야 니가 그 어려울 때 너에게 그 큰 행운을 불러올 그 열쇠이다. 이건 그 행운의 열쇠야 라며 그녀에게 그 할아버지가 말해준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. 엘리나는 그 할아버지 말이 그 기적을 여는 그 열쇠가 되어줄 것이라고 그 들뜨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 열쇠를 그 카페의 현관문 군체에 그 배치를 해두게 됩니다. 며칠 후에 그 엘리나의 그 카페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 한 그 유명 그 여행 블로거가 우연히 그 엘리나의 그 카페를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. 그 블로거는 그 카페의 그 분위기와 그 카페의 그 음식에 깊은 그 감명을 받게 됩니다. 블로거는 그 엘리나의 그 카페를 자신의 그 블로그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소개를 합니다. 그 후부터 그 엘리나의 그 카페는 사람들의 그 입수문을 타게 됩니다. 순식간에 그 방문객들로부터 그 북쪽이는 그 카페로 바뀌게 됩니다. 할아버지로부터 그 물려받은 그 행운의 그 열쇠 때문에 엘리나는 그 마을에 그 잘나가는 그 전설이 되었습니다. 이 이야기의 그 풍수 소재는 그 열쇠입니다. 행운의 그 열쇠는 리투아니아에 살고 있는 그 엘리나 카페에만 그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열쇠는 그 행운과 새로운 그 기회를 풍수에서는 그 암시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. 현관문 가까이의 그 황금색 그 열쇠 하나 그 금빛 열쇠 하나를 그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색이 그 금빛이면 모두 그 해당이 됩니다. 이때 그 여러분들께서 그 열쇠를 놓아주시기 전에 돈복 터지는 그 풍수 세정의식을 해주시면 특히 좋습니다. 물에 그 소금을 그 조금 희석을 해서요. 2, 3분가량 그 열쇠를 담가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2, 3분이 그 지난 후에 물로 그 씻겨준 후에 그 햇빛에 그 말려주십시오. 그리고 돈복의 그 통로인 그 형광 가까이에 두시면 됩니다. 이때 그 열쇠의 끝을 만약에 그 동쪽으로 향하게 둔다면 그때는 그 문서운이라든지 승진운, 시험운, 합격운, 또 관운의 그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풍수 기대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. 이때 그 열쇠의 그 끝을 해가지는 그 서쪽으로 향하게 두면 그때는 그 재물운을 크게 그 몰고 오는 그런 풍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.